시험당의 자신감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항상 불안하시다고요? 그 불안함을 없애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 시험을 준비해보세요. 불안함 없는 자신감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엊그제 TV를 보다가 우연히 유키즈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안창림 선수가 나오시더라고요. 안창림 선수는 올림픽 직전까지는 긴장이 좀 되다가 당일날 경기에서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할 건 다 했고 후회하지 않도록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준비기간에서 사력을 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합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지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도 시험을 봐보았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벽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가 시험 볼 때 가장 불안했던지 아세요? 바로 어느 정도만 공부하고 시험을 봤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서 왜 불안한 줄 아시나요?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했던 거, 내가 완벽히 보지 않았던 거, 내가 공부하다가 스스로 합리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기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시험날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 준비를 했고, 그래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운이 없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니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 마음가짐만 가질 수 있다면 절대로 시험 당일날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혔을 때, 나 1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쏟았어,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사실 입용고시 시험 전날까지 긴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스터디원 동생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식당에서 딱 밥 두 숟갈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긴장돼서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스터디원 동생이, 이 오빠 큰 소리만 떵떵 쳐놓고 혼자 쫄아있네, 라고 놀리기도 했죠. 맞아요, 시험 전날까지 긴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쏟았던 내 노력들이 내일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긴장이 됐죠. 근데 다음날, 시험 당일날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험장에 들어설 때까지, 스스로, 그래 우여가, 할 만큼 했다, 보여주고 오자, 라고, 내가 모르면 남이 어떻게 맞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죠. 시험장에 가서도 전혀 불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험장 자리에 앉아서는 사람 구경만 했어요.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푸는 순간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몇 명이나 맞히려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정말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절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보자마자, 큰일 났다, 가 아니라, 이걸 누가 맞히냐, 이걸 맞히라고 문제를 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이 문제는 지금 이 시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뭐 다 같이 틀리겠네, 라고 생각했고, 빠르게 그 문제를 넘어갔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지만, 시험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었죠. 실제로 그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틀렸습니다. 저는 긴장과 불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은 결과를 증명해내야 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불안은 내가 스스로에게 감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내용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갔던 기억, 외워야 할 내용을 그날 일찍 자려고, 완벽히 외우지 않고 덜렁덜렁 외웠던 기억, 집중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냈던 독서실에서의 기억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긴장과 불안을 구분해봅시다. 과연 나는 요즘 시험이 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이 다가오는 게 불안한 것인지, 긴장은 없앨 수 없지만, 불안함은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당일날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걸요. 만약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건 내가 못 맞힐 문제네. 나는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건 본 적이 없어. 그냥 추리해서 풀고, 다른 문제들을 제대로 풀자. 라고 태어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쏟아 시험을 준비해보자구요. 지금까지 노력을 100%로 하지 않았다구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시험 당일날 몇 문제 더 틀리셔도, 수긍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공부하신 걸 어떡해요? 다만, 앞으로의 기간도 그렇게 후회가 남도록 준비하실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당당히 들어섭시다.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시험 당일날 자신감이 넘친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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